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감 시간 6시에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수가 터졌고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도 역시 출구조사는 엄태준 후보 쪽으로 우세하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송석준 후보가 51.33%, 6만191표가 나왔으며 엄태준 후보가 48.66%, 5만7070표로 3,121표 차로 송석준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서 이천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송석준 의원은 3선의 국회의원이 되면서 더욱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공약으로 이천시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이천발전 12대 주요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의료격차 해소 및 안전대폭 강화와 결혼출산양육점폭 지원을 약속했으며 교육환경혁신과 업그레이드를 2기 신도시급 도로망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규제개혁과 맞춤형 복지 및 각종 사회적 지원을 말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고 참전용사와 유공자 예우 강화, 부대장변과 가족생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천시를 반도체 R&D신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겠으며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하고 농축산과 수인 3화해체소 농가 지원, 강화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주택공원 등 생활형 SOC 확충과 정비로 명품 도시화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천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조속히 프로기업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송석준 후보가 공약했던 농지규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풀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이천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민은 송석준 후보의 공약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로 민심이 갈라진 만큼 그 봉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뉴스티비 배석환 기자입니다.